자, 어...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시작해보니 다시 차량 아휴, 야, 야 뭐야, 너 뭐야, 뭐야, 뭐야 술탄으로 패면은 술탄이 달라붙네 일단 빨리 타요 비겐 너희들 갈아버린 믹서기가 맞다고 에... 이쪽에서 아휴, 야, 야, 야 다, 다 부수고 다니는데? 자, 길을 잘 봐야 돼, 길을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케이 쭉가, 쭉가 가, 가, 가 고 저녁이라 애들이 겁나게 많아요 야, 저 좀비 처, 처세스네, 정말 겁나게, 겁나게 올라간다 이제 주차할 수가 없다 이제 많다니까 넘어왔어 어우, 호우, 어 너희들, 내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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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주 조그맣게 육편으로 만들어줄게 자, 다들 굴러가는 이 믹서기에 오라고 고기 다지기 자, 다 왔는데 어... 여기서 우회전에서, 좌회전에서, 좌회전 오우, 야, 내리면 어떻게 어,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많네 어, 맞, 맞구나 이거, 어떤, 어떤 대로 기계를 잘 찾았어, 이거 이렇게, 좌회전에서, 좌회전 어우, 여기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저긴데 어어, 제발 아, 이, 드글드글한 데로 가야돼 아, 이, 드글드글한 데로 가야돼 아, 이, 드글드글해 수류탄 야 터져라 아따, 잘 터진다 아따, 잘 터진다 아따, 잘 터진다 아따 너희들 인구수 좀 내가 줄여줄게 이야아 저기도 많은데 겁나게 많은데 아이, 얘 이상한 데로 가 꽝 마법사 지팡이다, 인마 야, 이겨 난 마법을 사랑하지 우, 여기 우, 위에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올라갔어? 어, 이 비쇼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아우, 저기, 좀비 청소기야, 그냥 흔악, 흑, 흐하핫, 흑, 흑, 흑 좀비 청소기야, 청소기 야, 근데 너희들 어떻게 올라가냐? 나, 나한테도 올라가는 방법 좀 전술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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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왜 어떻게 올라갔지?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이리 올라가 여기 올라가는 데 있다 이리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을까 될 것 같은데 오 오케이 헬프 아 여기 전에 왔던 데다 여기 왜 이거 헬프 써놓고 그때 와가지고 신호탄하고 이거 다 해놓고 왜 사람이 없을까 그랬는데 어디 잠깐 갔다 온 모양이구나 이보세요 내가 전에 왔었는데 이거 왜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해놓으면은 다 죽여요 군인들이 다 죽인다고 얼굴이나 봅시다 야 여기서 배꼽티 저 셔츠만 이렇게 배꼽을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은 카우걸 복장인데 제가 배꼽티에서 가족의 회원에 왔는데 오 마이 아 정말 끔찍했어요 오 버스를 타고 가족 어 그래? 아니 다 못 읽었다 야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되니? 버스를 타고 가족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남친님 어디서 오세요? 아 아 모든 가족이 다 왔다고? 가족 좀 찾아달라는 건가? 가족에게 데려가기 어 가족에게 데려가기 어 가족에게 데려가기 어 지금 하면선 안 되죠? 어디야? 왜 이렇게 멀어? 아 건너게 왔던게 다시 갔다 가야돼 아 펄백이는 어서오세요 아 이거 언제 또 가 여기 막혀 아이씨 야 우리 오토바이 내 오토 내 멋진 오토바이가 있어 오토바이가 그냥 고개를 잘 다지는 오토바이가 있지 빨리 가자 그거 아 참 너도 무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야 시너탄으로 무기 쓰긴 좀 그렇잖아 야 이거 미니건 있거든?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잘 갈리고 이거 아무나 안주는 건데 이거 받아 아이 야 왜왜왜 이거 받아 뭘 그렇게 날 싫어해 도와준다니까 아니 싫대 아니 야 이거 봐 이거 봐두시오 아이씨 그거 갖고 어떻게 싸울라구 나중에 울지마 이거 무기 안좋다고 울지마 여기 무기 있나? 아니 저거 갖고 싸우긴 좀 좋잖아 어? 어, 초콜릿이다. 있자. 먹을 거 많이 가져가야지. 쏴봐! 한 번 맞춰봐! 한 번 위덕 좀 보자, 신호탄. 아니, 야, 진짜 쏘려면 지대로 쏘든가! 아니, 야, 예병은 ㅋㅋㅋㅋㅋㅋ 야, 씻. 겨우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야, 이씨. 너 신호탄. 너, 너 안 되겠다. 어, 생수병이다. 있자. 야, 야, 너 안 되겠다. 야, 너 야구 방무해 들어. 아이, 비교. ㅇ 마. 야, 너 야구 방무해 들어. 아이 씨, 씻. 흐흫 아니, 야구, 야구멍이 들지? 일루와! 왜요? 왜, 무슨 일인데? 뭐? 무슨 일 있었어? 왜? 얼음 수팡이를 못 얻었어, 얼음! 얼음만 얻어야 되는데 여기, 잠깐만, 여기가 맞나? 야, 차, 야, 차 어떻게 나지? 저긴가? 이쪽인가? 애들이 많아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마법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얘들아, 드론은 봤나? 게임에서만 보던 이 마법의 파이어, 몰트 오염받 아뇨, 똑같아요 뒤에 고찾기도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어 이게 할 것 많고, 어 구해줄 사람이 많고 있는데, 정의사자잖아 정의사자 내로는, 예 도움의 시험, 용, 뭐야, 손길을 거부하지 않지요 야, 이, 이, 타봐 타타타, 야타! 야타! 가자아 잠깐만, 그, 그건 그렇고 마법의 지팡이, 설계도는 어디있지? 여기서, 우회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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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 우, 자 내가 길만 잘 알았으면은, 예, 진도 따위 안 보고 갈 텐데, 아휴, 갈때마다 헷갈리고, 어디가 어딘지, 아휴, 어디가 어딘지, 아휴, 어디가 어딘지, 가도 모르겠고, 자꾸, 마음속으로, 어디, 여긴 어디, 난 누구를, 외치고 있고,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자, 자야 되는거? 자야 되는거? 여기다 veil 어허헤허허허허허허허허헣 이, 쉽게 부실려고 하지만, 이, 쉽게 부서지지 않는 오토 바이야, 물론 뭐, 폭발물의, 약하긴 하지만 너희들 이 좀비 따위에게 이 좀비들이 시야를 가려가지고 밑에 깡통글이 안보여 이 차로 안보인단 말이야 시야를 가려서 폭판물 지뢰가 어디있는지 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법을 쓰고 있자 어우 저 뭐야 전역이라서 앞이 뭔지도 안보여 예 말씀하세요 왜요 왜 왜 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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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뭐 뭐 무슨일인데 아휴 왜왜왜 아니 뭐 뭐 뭐 스토리 진행은 탭툰 어디까지 있는지 말씀해 드렸는데 예 별 별 진행 없었다구 어 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나 자 저기서 우회자 샤이자 아휴 애들 많아 아휴 계속 걸어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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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